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께 광고를 해드려서 메리치증권과 함께하는 2021 업종 기초교육과 2021년 각 업종별 투자 전략 이만큼입니다. 여러분 이 책자를 여러분께 무거워서 다 드릴 수는 없고 이걸 다 파일로 여러분께 드리고 이 파일을 근거로 해서 여기다가 빠진 게 또 있어요. 기초교육 자료는 여기 없거든요. 이 기초교육 자료를 이만큼 더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재를 그리고 비디오 클립을 만들고 있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어차피 주식 투자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저희가 주식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겨울 학기를 이제 시작을 하니까요. 주말에도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학장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대학이니까 학장일. 아주 가문의 영광이 돼서 3% 대학 학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많이 참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도 계속 참여하고 계신데 이경수 센터장 또 이진우 팀장 그리고 김준성 애널리스트 또 김현 애널리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다 열과 성을 다해서 함께하니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기업 증권의 서영수 의사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의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저 증권. 그렇죠. 10월달 두 달 전이죠. 저희가 증권 그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괜찮았어요. 네. 흥분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흥분된다 그랬나? 아 그때. 특히 그 회사도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좋아 보여요? 지금도? 어찌 보면 지금이 투자를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는 지금 시점을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부동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올릴 때 대략 2016년 말, 2017년 초에 조정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고점 아닌가. 어찌 보면 단기 사이클상 그걸 사이클로 본다면 그때가 고점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사이클로 본다면 고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큰 트렌드의 전환이라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저점 매수, 오히려 조금 조정 보일 때 사야 할 시기가 아닌가 보는 거죠. 그래요? 그 이유를 하나씩 들어보고 또 오늘 주제를 보면 AI가 증권 산업을 지배할 것인가. 저도 이게 상당히 관심거리거든요. 그 얘기도 좀 나눠보고 또 새로운 경쟁자들이 속속 진입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가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예탁금이 60조씩 되고 또 신용도 그만큼 늘고. 증권에서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평범하게 투자하시는 분은 증권회사 주식 사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 이런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고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오늘 얘기는. 우선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10월에 왔을 때 증권주를 사야 될 일을 심플하게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계좌수가 늘어난다. 고객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뭐냐 하면 고객수는 아마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는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1인당 투자 자금은 갈수록 늘어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증가폭은 체감하지만 그 대신 1인당 투자 규모. 뭐라 그래? 굳지는 커진다. 굳지는 커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논란이 여질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저금리 정책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결과 다시 말하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선효과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부동산 내에서도 풍선효과가 예를 들면 김포를 눌렀더니 파주 운정이 떡상을 한다. 이런데 전체 아세클라스로 치면 이게 풍선효과인가요? 이게 풍선효과가 있다. 네. 분명한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잘 알다시피 우선 금리를 낮춘 점이 하나 있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대출을 쉽게 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던 거죠. 2014년 이후에 부동산 중심으로 자금이 쏠리고 집값이 올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고 한도도 좋아졌고 금리도 낮아졌다 이 부분인데요. 이게 뒤집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반대에 다른 쪽의 대출의 접근성이 좋아진 부분들. 그래서 우선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이런 대출이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대출 규제라는 게 신용대출마저도 집을 사면 대출을 못 회수한다든지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투자 목적으로 여하튼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집을 사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정부세, 취득세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사실상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의 가격은 어쨌든 절대적인 저금리에 의해서 상승은 하지만 거래량은 빠르게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걸 뭘 말하냐면 부동산 쪽으로 자금 흐름은 확실히 줄어든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영수 이사께서 지금 국내 주택시장 특별히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빠질 거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 자산을 보면 부동산이 있고 주로 아파트 위주죠. 부동산이 있고 금융 자산이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종의 풍선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이 가격이 유지되고 올라가고 있지만 이쪽으로 엄청난 돈이 유동성이 몰려가지고 전보다 더. 그렇죠? 거래가 엄청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조금 조금씩 금융시장 쪽, 금융시장 내에서도 주식시장 쪽으로 올라온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탁금이 이렇게 늘었고 또 주식 순매수가 이렇게 늘었으니까 어디선가 뺏어왔을 텐데 그게 예적금만 그랬겠냐 이거죠. 부동산에서도 왔다는 얘기죠. 부동산에서도 왔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어쨌든 신용대출 증가가 주도하면서 이번 11월 달에는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18조 원을 이룩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용대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한도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도만 받고 우선 이제 상황을 봐서 지금 대출을 더 늘린다든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과거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거죠. 옛날에 어쨌든 주식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레버리지 투자가 일반적일 텐데 그 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과거에는 신용용자, 증권사의 신용용자였단 말이에요. 이 신용용자의 만기는 6개월에 금리도 많게는 10%이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대출은 시황에 절대적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는 신용대출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가계가 개인이 깡통을 맞으면서 주식 투자자로서 이탈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 과정의 마지막 단계였죠. 신용폭발, 그다음에 주가 하락, 개인 이탈. 이탈. 결국에는 또 그러면 거래대금 감소. 맞아요. 이런 악순환이었단 말이에요. 증권회사 수지 악화. 그렇죠. 그런데 레버리지의 수단이 신용용자도 있지만 여기에 더 앞서서 신용대출. 이 부분 한 120조 정도 되잖아요. 고신용대출은 증권회사 신용이 아니고. 아닙니다. 은행의 신용대출입니다. 그냥 은행 신용. 크레딧 대출. 은행의 신용대출이고요. 이 대출이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 정규직 이 정도만 된다면 자기 연봉의 최대 2배까지 많게는 2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1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레버리지로 투자한다면 그 차이점은 뭐냐면 신용대출의 특징을 이해해야 됩니다. 신용대출은 만기가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1년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장만 계속 다니면 사실상 10년 동안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현재의 조건으로요. 다시 말하면 대출의 만기가 10년짜리인 거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10년짜리 대출이 원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만 내는 더군다나 지금 대출금리가 2.5% 이내 정도라면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어찌 보면 가계에게 한 5천만 원 1억이 새로운 현금이 생긴 거다. 현금 창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금리가 무서워요.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는 건 주권업은 계속 좋아진다는 뜻인가요?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에서의 적어도 말씀드린 바 같이 대출의 만기가 10년으로 길어졌단 말이에요. 6개월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계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된다는 거고요. 그런 이유로 과거도 최근에 나타나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빠지면 개인이 대략 매수하잖아요. 그게 뒤에서 신용대출이라는 큰 버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은행권으로부터 대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거와 다른 점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더군다나 정부가 DSR 규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수요까지 생기면서 더욱더 신용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개인의 투자 여력과 그리고 어떤 그런 수요를 늘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올해 증권시장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변화하고 그렇습니다만 주가지수 사상 최고고 거래량도 사상 최대고 신용융자도 사상 최고고 예탁금도 사상 최고고 그런데 질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새로운 투자자들이 진입했다. 맞습니다. 그냥 카더라 하더라의 투자가 아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드린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저 양밥 저런 걸 그냥 종목이나 주세요 이랬는데 이걸 드리면 빨리 자료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엄청 느끼거든요. 빨리 자료 올려주시고요.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그걸 실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투자자 그리고 젊은 투자자들이 증시에 많이 몰렸다는 건 증권업의 전망에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부분에 앞서서 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이 우리 가게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경험이랄까요 교훈이랄까요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과거처럼 일으키지 않았다가는 어차피 화폐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나의 자산은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지난 한 6년간 겪은 게 아닌가 그게 뼈저리게 교훈을 얻게 되고 거기에 몽참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가담하는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하나의 우리가 20, 30대 특히 그들의 매매 패턴 그리고 매매가 과거와는 달리 알다시피 주식시장에서 20, 30대는 그야말로 소외된 세력이었거든요. 완전 마이너한 거죠. 네. 완전 마이너한 소외된 세력이었어요. 이런 마이너한 세대가 완전히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데이터로 나타나는데 적어도 신규 거래되는 신규 계좌에서 거래되는 약정을 계산해 본다면 20, 30대가 과거에는 30%가 안 됐거든요. 전체 약정에서 30%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45, 50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규 고객의 거래만 놓고 본다면 전적으로 지금 30대, 20, 30대가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배경은 무엇이냐. 또다시 저희가 신용대출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20, 30대 세력이면 대략 그 나이가 대략 직장 들어가서 초반, 중반 정도 되죠. 그러면 연봉 4천, 5천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용대출을 한 5천, 6천, 1억까지 받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분석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분석했냐면 신용대출 중에서 1억 원 미만 되는 대출을 연령별로 분석한 부분이 있어요. 은행의 신용대출입니다.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20, 30대 대출이에요. 과거에는 이 데이터는 볼 수 없었던 데이터입니다. 20, 30대가 무려 절반 이상의 신용대출 순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1억 미만이죠. 1억 미만. 다시 말하면 1억 이상은 아마 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1억 미만은 주식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사람들이 20, 30대가 높다. 다시 말하면 20, 30대의 어떤 그런 자금 여력이 어쨌든 시장에서 절코 뒤지지 않는다. 이게 달라진 중요한 변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대출, 저금리 신용대출의 대상자들이 정규직이거나 직장이 괜찮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접근성도 강해졌고 그리고 코스트가 낮아졌죠. 코스트가 낮아졌죠. 그리고 절대 금액도 많이 해줬다 이거죠. 네,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먹었어요. 네, 먹었고요. 먹었고. 표현이 좀 지속적인가? 수익이 났어요. 저희가 대출을 이용해서 주식을 하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저희는 팩트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기 힘든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신용대출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군다나 한국의 정부의 정책이 핀텍 그다음에 인터넷은행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더 누구보다 더 쉽게 대출을 받다 보니 대출을 갑자기 4천만 원, 5천만 원 받았는데 그걸 갖고 뭐 할까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의 접근성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52시간 근무제가 확립되고 또 요즘에 비대면 근무, 재택근무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도 솔직히 저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자아자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워라벨과 워라벨과 그다음에 유튜브의 만남. 그 결과가 주식 투자의 확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워라벨을 하려고 어디 먹방이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갈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주식이 대안이 된 거네. 그렇죠.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차트 하나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가계의 금융자산의 비중을 대략 한 20년 차트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 이전의 상황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 계속 주식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예금은 늘어났고 그리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연금, 보험 이쪽 자산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자산의 구조가 부동산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주식은 줄이고 어차피 위험자산의 대체 재산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을 늘리면 주식은 줄이는 현상. 이게 나타났던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갑자기 그 추세가 반전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셔야 될 것은 그 장기간 동안, 20년 장기간 동안 주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이게 한 번 턴 어라운드 되면 상당 부분 빠르게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하나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 차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연금, 보험 쪽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커지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고령화 때문이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주식을 과감하게 안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조한리 대표도 그러고 강방천 회장도 그러고. 그 부분을 앞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바뀌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연금 자산 그리고 보험 자산 이런 것들 특히 개인연금 그다음에 기업연금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자산이 개인의 자산을 브레이크단에서 본다 하더라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자산이 수익률이 1%대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그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은 아직은 노후 자산이니까 주식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당 자산이 생각보다 작아요. 인당 자산. 그래서 이거를 자산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도 좀 포입시키고 해외 주식이라든지 좋은 주식도 넣게 해줘야 되는데 ETF이겠지만 물론요. 그런데 이런 걸 넣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해줄 회사가 없었던 거예요. 서비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방치된 상태. 이게 유지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악순환의 지금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씩 최근에 과도한 수익률 저하가 노후에 문제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씩 반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계속 유튜브에서 미국은 40%씩 편입하는데 우리는 2%백 편입 안 하더라.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맞습니다. 영향 받죠. 조금씩 달라지는 게 뭐냐면 도저히 이제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 또는 보험사에 맡겼던 개인연금 그다음에 기업연금들을 빼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연금펀드 그다음에 IRP입니다. 그래서 IRP와 개인연금은 벌써 자산 대략 합치면 50조까지 늘어났고요. 연간 지금 20% 이상씩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산 규모가 작아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역시 혼자 알아서 하다 보니 제대로 이제 비중을 주식 비중을 못 늘리게 되는 거고요. 그게 수익률 부진의 요인을 작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증시 주변 환경 정부 정책 또 부동산과의 자산으로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니까 물론 이제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주식 시장 이렇게 됐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하다 보니까 그걸 사후적인 분석의 틀을 이렇게 저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저도 한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올해 이런 변화가 아이고 2018년도에도 비트코인 그랬지 또 한때 주식 차화정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간헐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영수 이사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하시지만 우리나라 증시에 어쩌보면 새로운 바람 그게 양이든 질이든 불었던 2020년이고 2021년도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투자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화를 말씀드리시고요. 서영수 이사와 증권시장의 새바람에 대해서 AI 그리고 테크 기업들의 진입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젠포트에선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좋은 투자 알고리즘으로 내 계좌를 알아서 관리해준다고 우와 그럼 나도 시스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젠포트와 함께라면 너도 시스템 투자 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를 위한 로버 아드바이저 플랜폼 젠포트 언니 지난번에 아버님 재활치료 받았다는 병원이 어디야? SRC 재활병원?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이번에 우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아 그래 SRC 재활병원이 재활치료로 엄청 유명하잖아 그리고 이번에 신규병동까지 새로 지었어 아 그 병원이 그렇게 좋아? 거기 위치가 어디야? 서울에서 30분 거리에 경기도 광주에 있고 서울에도 부설의원이 있어 꼭 한번 알아봐 언니 고마워 SRC 재활병원 꼭 알아볼게 자 키움증권의 서영수 의사와 얘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증권업계가 예전부터 변한다 변한다 얘기 엄청 했었어요 로버 아드바이저다 또 AI다 또 핀테크다 뭐 얘기가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뭐 변한 게 있나요? 지금까지 없다고 봐야죠 없죠? 네 실상 야구단 인수한 거 외에 뭐가 변한 게 있나 증권회사가 야구단 인수는 아니고 이제 메인 스폰서가 서영순 의사께서 키움이시잖아요 성적이 어땠나요 올해 참 여담입니다만 잘 나가다가 막판에 감독 교체되면서 미끄러져서 4등 저는 NC 다이노스 팬이 되기로 했습니다 옷을 하나 제가 구해가지고 여담입니다만 어때요? 그래서 사실은 카카오도 들어보고 토스 증권도 생긴다고 그러고요 변화가 좀 있죠? 네 변화는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금융산업을 볼 때 가장 큰 변화를 두 개를 들면 뭐냐 이게 첫 번째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산법입니다 데이터산법 네 데이터산법이요 첫 번째 내용은 자산관리 상품 오프라인으로 함부로도 함부로 팔다가는 큰일간다 어느 정도까지 위반 저항이 생겼냐면 만약에 지금처럼 펀드 잘못 팔아서 환매 중단 사고 발생하면 판매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환매 중단 사고 발생한 게 6조 정도 되는데요 6조의 절반인 3조가 과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배상하고 달리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100% 물어주라고 한 게 생겼는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에다 또 50% 과징금 물다? 네 죽어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에 위반된다면 이거는 야차 없이 가차 없이 징벌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변화는 이런 자산관리 시장에서 증권사의 한 분야 중 하나가 자산관리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현실적으로 자산관리 상품을 제대로 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데이터 산법인데 데이터 산법 하면 좀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AI, AI 얘기하는데 AI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I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빅데이터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 다시 말하면 데이터예요 어떤 개인의 자산관리 서비스, 브로커리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때 이거를 AI로 이용하려면 그 전제되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데이터의 접근성입니다 그렇죠 개인 신용 정보, 매매 정보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데이터가 워낙 개인 신상 정보, 개인 금융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정말 철저히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뒤처졌다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 산법은 뭐냐면 이거를, 이런 데이터를 개인의 동의 없이 어느 정도 산업적이나 통계적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또한 나아가서 교환하고, 제휴하고, 합치고, 결합하고 심지어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해준 거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변, 마이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그게 마이 데이터가 하나의 정수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마이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AI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 조금 조급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정보 공개의 범위, 이 범위를 상당히 넓힌 거고요 이 정도면 OECD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넓은 범위 그래요? 넓은 범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개인의 금융자산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증권 매매 이런 것도 당연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소비를 할 때 카드 결제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문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런 주문 정보, 디테일한 내가 레스토랑 가서 스파게티를 먹었니 리조토를 먹었니 이런 것도 다 나올 수 있는 그 정도까지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정보의 공유 범위가 많아졌다 정보를 기업들이 습득할 수 있는 양이 많아졌다 이게 과거와 지금의 가장 차이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인더스트리는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적어도 선진국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놓여졌다 그런데 그게 증권 산업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적어도 두 가지 분야 나눌 수 있는데요 브로커리지 분야하고 그다음에 재산관리 분야 나눌 수 있는데 간단하게 브로커리지 분야를 얘기한다면 단순하게 이제 주식을 위탁, 중개하고 리서치, 서비스하는 이 정도의 영역에서 벗어나야겠죠 사실 주식의 수익률은 종목도 있지만 매매도 있거든요 그렇죠 매매의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매매 분석은 어찌 보면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투자하고 특히 수익률을 많이 낸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매매 분석을 한다면 훨씬 더 투자자들한테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맞춤형으로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종목의 성향을 분석해서 충분히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또 데이터 분석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법의 분석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지금 많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이게 마이 데이터 서비스의 한 분야이고요 또 하나 가장 푼 분야는 사실은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자산관리 서비스는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 말씀하셨는데 로봇 어드바이저의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많은 에이미라든지 많은 파운트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돈을 맡기면 알아서 일종의 컴퓨터가 운영해주고 골라주고 운영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자산관리 서비스,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하는 것을 전부 기계가 해주는 이 부분을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전부 다시 말하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운영, 매매, 리밸런시까지 전부 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하거든요 이 시장이 그동안에는 한국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장이 이번에 마이데이터와 그리고 AI가 만나면서 제대로 된 자산관리 서비스,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2000년도에 온라인 증권사가 진출하면서 온라인 거래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거의 80, 90%가 다 온라인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도입이 되면 적어도 한 3년, 5년 지나면 절반 이상은 자산관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우리 여의도에도 보면 로봇 어드바이저 한다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딩을 한다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데이터의 접근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보면 테크 회사들 예를 들면 토스는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카카오가 우리나라 IT 플랫폼으로서 테크를 무기로 해서 비즈니스 하는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 비즈니스도 하고 은행도 하고 있고 컨텐츠도 하고 있고 게임도 하고 있고 택시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고 증권회사를 인수했죠 바로 투자 증권을 인수해서 카카오 페이지 증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데이터라는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카카오 페이지 증권이 지금 업계에서 가장 조그만 증권회사죠? 현재 지점도 하나 없고 여기가 카카오 뱅크처럼 또 증권업계에 그냥 완전 또 매개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얘기고요 하지만 아셔야 될 거는 지금의 투자의 패턴이 어찌 보면 자산관리와 어떤 집적 투자가 어찌 보면 자산관리에서 집적 투자로 바뀌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자산관리도 지금 어찌 보면 로봇 어드바이저가 들어오게 되면 자산관리를 일임으로 맡기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 투자하는 형태에 여기에 좋은 AI라는 서비스가 들어와서 이 서비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가정교사가 옆에 붙어서 내가 직접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형태의 서비스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를 자문형이라고 하는데 로봇 어드바이저의 핵심은 뭐냐면 워낙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관리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맡기는 사람, 고객의 생각이 어떤지, 자산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마이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이 사람의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일임보다는 자문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면 그리고 브로콜리 시장과 자문형과 결합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약간 일임과 자문형이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차트가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냥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관리는 대부분 일임형이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내가 2천만 원 있다? 그러면 어떤 회사에 맡겨서 알아서 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개인연금 드셨나요? 개인연금 펀드로? 펀드 보통 몇 천만 원씩 들고 있잖아요 지금 혼자 잘 알아서 자산관리하죠 그런데 대단한 불평함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누가 코치해 주는 거예요 AI가 코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어떤 걸 하냐면 모델 포트폴리오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종목도 제공해 주고요 다 제공해 주고요 내가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주고 뭘 드실래요? 이렇게까지 해 준다 그렇죠 그게 자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 컨셉에서 보고 온다면 일임을 향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자문형 쪽으로 간다면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수수료도 다운시킬 수 있고요 비용도요 직접 일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고객들, 투자들의 운용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좀 없단 말이에요 많이 없어요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해, 도와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요 그게 자문이라는 거죠 그게 자문형이에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적어도 한국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일임 형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기고 결과에 대해서 쉐어하는 일임 형태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고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금융소비자들, 특히 주식 투자자들도 굉장히 현명해지고 또 3프로TV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를 소화하면서 뭔가 본인도 주체로서 참여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아예 펀드를 해지하거나 일임 서비스를 다 갖고 와서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데 그 중간 지점 어디선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투자자들이 만나게끔 하는 게 자문 서비스인데 고시장이 열릴 거다 그렇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맡기려면 몇 천만 원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개인이 신용대출을 한 5천만 원 쓰고 있는데 자산관리에서 돈을 맡겼더니 채권 투자 비중을 한 30%를 가져가라고 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지금 신용대출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출을 갖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로봇 어드바이저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맞춰서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한 이게 다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정보가 딥러닝에서 다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3프로TV도 데이터 회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와 교감하는 교통하는 소통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사실은 저희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도 활용되고 여러분들의 재테크에도 활용되는 어떤 그런 생태가 아마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회사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마이 데이터를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나의 모든 개인 정보를 다 회사에 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동의를 얻어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증권사라든지 자산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플랫폼 회사는 매매라든지 사실 소비라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보유 범위 자체가 기존의 증권사 자산관리사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는 증권 관련 총 토탈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축적된 매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회사 연관된 또는 계열 증권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호주가 뭡니까? 자사 빼놓고 지금은 저희는 어쨌든 리테일 쪽에 이런 시장의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증권주 중에 그래서 지금 삼성증권을 삼성증권? 자산관리 좀 강점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리테일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와 증권업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조류 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자산관리와 브로커리지가 어떻게 만나고 또 AI는 그 가운데서 데이터를 매개로 해서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거를 설명으로 다 드리기는 좀 그래서 이렇게 AI가 증권산업도 지배할 것인가라는 소책자 같은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저희 시내 자료실 페이지2 앱 저희 신과 함께 3프로TV가 페이지2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시내 자료실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 주말에 한번 읽어보시고 증권산업에 대한 조망도 하시고 투자의 아이디어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보고서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